선원 선원 저기 표류자가 있네 오 선원 아 배로 가도 돼요? 어 난 또 난 또 직접 가야 되는 줄 알았지 선정이 몸소 뭐 처음이니까 선정이 몸소 가졌어 그렇게 생각해요 전투 더 해보자 아직 잘 모르겠다 전투를 이거 업그레이드는 안되나? 잭도워 업그레이드 있네 업그레이드 일단 무조건 장갑을 업그레이드 사용불가 메인스토리를 더 진행해야 되는데 에드워드 업그레이드는 다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좋은 시작 좋은 시작 웃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돌려 돌려 미니포라구요? 쟤한테 가자 취약점이 나타나면 취약 뭐야 이 장면은 뭐예요 근데? 아무 조정도 안되고 아 이렇게 아닌데? 이건 뭐예요? 아무것도 안되 아 내가 가속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가속을 해서 그렇구나 엄청 멀어졌네 다시 가자 아 내가 가속을 눌러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홀통짱 떨림 반가워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야 야 저거 어디까지 도망가 저거 아 아 아 아 이렇게 불이 나면 아 아 이렇게 탑승하는구나 오케이 이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? 미니포 공중암살 죽어라 죽어라 이놈아 항복 아 오케이 뭔지 알았어 아 아 아 지금 얘들은 레벨이 낮아서 저렇게 약점이 잘 나오는 거군요 잭도어 뭐지 수리하기 밖에 안되네 으흠 오 오 좋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깔아앉히고 자 이제 제대로 한판 해봅시다 자 여기 있죠 Rob 너가 밈이다 내가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앙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렇게 어디 이집에? 깔아 앉았나봐 아 뭐야 얇게 빠졌어 저선 무슨 보물상자같은게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한번 닫을 내려 볼까요 보물상자 표시가 나와요 가보자 여기죠? 오 보물상자 보물을 얻었어요 야 재밌다 야 대박 재밌어 이런 재밌는 게임이 있나? 예 여러분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이런 이런 엄청난 게임이 있다니 대단해요 한 대 아니다 한 두 대만 더 약탈하고 어 우리 스토리 진행 해봅시다 저 섬으로 가봅시다 잠깐 좀 멀리 있네 야 저 배는 좀 커보인다? 밤이야 가속하라 아니구나 아니구나 큰게 아니구나 아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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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어 내가 노래 시켰어 내가 노래 시켰어 내가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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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제한된 지역 제한된 지역이라는데 계란 과자님 반가워요 빨리 처리하고 나가자 오 야 오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포이 됐다 포이 됐다 고맙다 죽어라 죽어라 항보 오 내가 너무 멀리 나왔어 빨리 들어가야돼 지금 아직 맵이 다 안 켜져서 맵 밖으로 나가면 잭다 오수리 오 전리품이랑 재밌다 자 이제 스토리하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회전 재밌네 벨을 돌려 비동기와 아이씨 비동기 아주 나가버렸어 아 갑시다 다시 파우더 우 트 으 고맙다 스텝 그리는 울 아 우 들 으 자 아파 바다에 있는 전리품같은거 주워 담고 여기 오 레벨 4 레벨 4야 쟤이네 폭스님 반가워요 레벨 4야 4 한번 붙어볼까? 오늘 죽어볼까 오늘? 두대야 근데 중요한건 잠깐만 야 잠깐만 멈춰 잠깐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화장실이 좀 급해서 야 내가 쟤들이 무서운게 아니고 야 일로오는데? 야 일로와 일로와 빨리 야 일로온다 야 화장실 쏴 쏴 그냥 대주네 대족 뭐야? 뭐야? 저 미친듯이 도망가네 그냥 까라앉혔나? 아닌데 오케이 타 승선 승선 올라가 너 왜이래 오리머리해 일단 이거 미니 대포로 한방 쏴주고 가야될거 아냐 뚜씨 뚜씨 총잡이도 잡고 일단 그 다음 이 폼나게 이거 줄잡고 줄잡고 폼나게 빰빠밤 빠바바밤 야 가자마자 맞으면 어떡해 자 오케이 항복했어 예 미니퍼요? 다섯발요? 근데 다섯발 써버리면 백병전을 못하잖아 재미없잖아 야 이 섬에도 뭐 있다 쪼가리같은거 있다 찾으러 갑시다 정지 손장님이 내려가신다 아 그래요? 응 저기있다 우차 애니머스 조각 애니머스 조각 얘 뭔가 선장이 되더니 옷이 깔끔해졌어 옷이 지저분했는데 깔끔해진거 같애 아 위에 갑발을 입어서 그런가 얘 봐 얘 봐 선장 없으니까 아 바닥에서 일하고 있는거구나 자 이제 섬으로 가볼게요 야 갈려는데 또 앞에 아이 됐어 잡지마 지 잡지마 이제 저 시시아에 저 레벨 1 짜리애들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우리 쏘는 거 아니죠? 럼 같은 거 팔려고요?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? 야 멋있다 뱃머리 뱃전 이거 말하는 거예요? 지금 안 열리는 것 같은데? 여기 지금 안 들어가져요 아직 튜토리얼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뭐야? 누가 쐈어? 암초에 걸렸나? 너무 얕아서 그런가 봐 여기 되자 여기 되자 안 되겠다 이고하나를 처치해서 오셀러를 처치해서 무두질함 사냥 및 제작 동물을 사냥하여 가죽을 벗겨서 동물 상품을 쓰지 마세요 이건 또 파크라이너는 또 비슷하네 섬에 온 거죠? 어 동물이야 야 야 너무 귀여워 야 야 뭐 저렇게 빨라 이 배는 뭐죠? 뭐야 아 아 망했어 아 배로 돌아가기였어 우리 작은 배 있나? 이거 꼭 헤엄쳐서 가야되나? 이거 너무 품위가 안 살잖아 우리 작은 배 없나? 이거 하나 처치 이거 하나 두 마리 처치 이렇게 어 이거 하나 저기 있다 야 저기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간담 아 여기 있구나 이거 타고 예 아 동기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 먼저 잡으려구요 귀여워 야 이리와 한 명만 잡을게 셋 중에 하나만 너냐 됐어 세 권총집 제작하기 체력 업그레이드 제작하기 이거 하나 총으로 쏘기 오슬렛 공중암살하기 체력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화포 해야되나 화포 해야되나 아 제작 아 제작해야지 권총집 어 총 1개를 추가로 가질 수 있다 체력 됐나 오슬렛 공중암살하기가 오슬렛 공중암살하기 오슬렛 공중암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